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SM그룹 한덕철광산업의 신예미광업소 제2수직갱도가 준공됐습니다. 5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인양시설을 갖춘 제2수직갱도는 연간 최대 150만 톤의 철광석을 추가 생산할 수 있어 연간 400에서 5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. 한덕철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소비량의 1%인 연간 7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채광 가능한 매장량은 4천만 톤으로 추정됩니다.